Q. 자유의 의견 김 대리 네 팀장님 바빠? 아 ㅅㄴesi 다윈님 아버지? 안 바쁜 애들 에? 뭐라고? 네? 방금 뭐 ㅅㅂ 뭐 뭐라 하지 하지 않았어? 강아지 입양 알아보고 있어서요 여기 시바견의 그것 때문에 아 강아지 임양하려고? 시바견? 무슨 일 있으세요? 보고서를 봤는데 아 좋아 잘했어 근데 조금 아쉽다 약간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디카페이 먹는 느낌?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하라는 거지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뭐 하면 진작에 얘기를 좀 해줘야지 다 하면 바꾸라 다 하면 바꾸라 김대리 네? 커피를 시켰는데 1층 로비에 지금 도착할 때 됐거든? 가서 커피 좀 받아와 좀 가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얼음 녹으면 안 되니까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왜요?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좀 닮아가지고요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선결제가 안 돼가지고 결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아 지금 콜 들어오는데 지금 아 지금 좋은 콜 놓쳤다 지금 아 참나 아 콜이 그렇게 많아요? 네 지금 많아요 콜 또 왔다 또 왔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김대리 고마워 네 잠깐만 아 내가 선결제한다는 거 깜빡했네 이거 김대리가 계산한 거야? 아 네 잠깐만 내가 보내줄게 잠깐만 잠깐만 핸드폰이 어디 있지? 잠깐만 핸드폰 비밀번호 잠깐만 핸드폰 손에 아 아 손에 있었구나 아 왼손에 있어서 깜빡했는데 내가 오른손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어 잠깐만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 잠깐만 계좌필 생일로 자주 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생일인데 아 생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생일을 까먹으셨다고요? 잠깐만 내 생일을 하다 며칠이지 잠깐만 잠깐만 생일이 하나 아니 팀장님 오늘은 제가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 잘 먹을게 어 다음에는 내가 저기 쏠게 내가 투샷에다가 내가 사이즈 업까지 해가지고 어? 하 그만 쳐다보고 가서 잉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김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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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X야 하는 일이 내 이름 부르는 건가 봐 저러고 돈을 어떻게 타가는 거야 팀장님 저거 보고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날아서 한번 볼게 응 근데 설마 지금 퇴근 하려는 거야? 아니요 아니요 와.. 나 지금 김대리 지금 나 놔두고 먼저 퇴근하려고 하는 줄 알고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나 등에 지금 나 와 나 소름돋았다 소름돋았다 닥될 뻔했어 닥될 뻔했어 꼬끼오오옹 아 아 아, 이 ㅆ키는 곧 지 혼자만 퇴근한다니까 예, 팀장님! 어디야? 저 아직 회사에 있습니다 시간이 며칠 때 아직까지 퇴근을 안 하고 있어 아니, 저 아직 볼 일이 좀 남아있어가지고요 아, 님대리 아까 보내준 거 보고서 봤는데 처음 깨 난 거 같아, 역시 처음 거 해서 뒷부분만 조금만 수정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내주면 될 거 같아 어, 알았어! 내려갈게! 어, 수고! 아니, 여보세요? 아... 미치... 미치...